잘 견디고 이겨낸다는 그 말 아빤 그 말 믿고 가셨는데 저 아직까지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외쳐도 제 결백을 믿어주지 않아요 아빠 아빠 정말 죄송해요 아빠 바보 이럴 걸 나 왜 말렸어 그냥 쳐들어가게 냅두지 같이 들어가서 하고 싶은 말이라도 실컷 하지 그런다고 해결될 일 아니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도 내 말 들어주지 않는데 아무리 말해도 내 말 믿어주지 않는데 가서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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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